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섬호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어제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다혜 씨 자택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태국 방콕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